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 못해도 전혀 심란할 필요는 없는 하지만 도전해볼 만한 주제인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PrintWriter라고 하는 클래스의 사용설명서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PrintWriter라는 클래스는 Writer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즉 PrintWriter가 자식이고 Writer가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Writer라는 클래스는 들어가서 볼까요?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즉 Object가 부모고 Writer가 자식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를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PrintWriter라는 클래스를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Writer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 변수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메소드, 변수를 추가한 것이 PrintWriter인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Writer라는 이 클래스를 만든 사람은 Object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변수와 메소드를 추가한 것입니다. 자, 저는 Eclipse를 켰는데요. Eclipse에서 이 PrintWriter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어떤 상속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정말 신박한 기능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Open, Type Hierarchy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것을 클릭하면 저 PrintWriter라고 하는 제가 선택한 클래스의 상속관계를 보여줘요. 자, 이렇게 보시면 PrintWriter는 Writer를 상속했고 Writer는 Object를 상속했다라는 것이고 Object 클래스는 이런 메소드와 변수 Java에서는 변수를 필드라고 하죠 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Writer가 상속한 것이고 Writer는 PrintWriter를 상속한 것입니다. 자, 그럼 Object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여기 보시면 ToString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저 메소드를 Writer 클래스는 구현한 적이 없어요. PrintWriter도 구현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rintWriter는 Writer를 Writer는 Object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P2,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Java의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는 Object 클래스예요. 모든 클래스는 Object 클래스를 반드시 상속받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Writer라고 하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사실 이건 필수기도 하고 또 Object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기도 해서 Object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Extends라고 하는 겁니다. 예, 즉 Object를 Extends에서 확장해서 Writer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누군가가 PrintWrite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Writer 클래스를 확장해서 상속받아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PrintWriter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의 ToString이라고 하게 되면 저 ToString이 Object에 있다고 하면 Java는 어떻게 동작하냐? 일단은 PrintWriter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가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Extends가 가리키는 Writer에서 찾아 봅니다. 없으면 Extends가 가리키는 Object에서 찾아 봅니다. 없으면 에러가 날 것이고 있으면 ToString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볼게요. 자, Writer라는 클래스는 write 그리고 입력 값으로 스트링을 받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PrintWriter에서도 write 그리고 입력 값이 string인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라이터에도 있는데 그것을 상속받는 PrintWriter가 자기도 write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덮어쓰기 한 거예요. write라는 메소드를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PitWriter, HelloTo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write는 누구의 write일까요? 바로 PrintWriter에 있는 write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라이터에서 write라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PrintWriter를 만드는 사람이 저 write 메소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는 자기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P1Writer라면 누굴 쓴다고요? 바로 자기가 속해 있는 write를 쓰게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하냐? 자, 프린트 라이터의 write가 라이터의 write를 덮어쓰기 했다. 영어로 overwrite 했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가, 또 메소드가, 또 변수가 상속관계에 있을 때 그것의 관계, 또 그것을 매뉴얼상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자, 자바의 공식 사용설명서에 보면 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트리는 상속관계를 나무의 모양으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트리.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자바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들이 서로 간에 어떤 상속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들은 모든 클래스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의 어떤 의미, 쓰임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상속관계들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여기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셨고요. 자, 제가 라이터 클래스를 클릭했을 때 이 밑에 나오는 이것들은 뭐냐면 이 라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들 중에 알려진 것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알려져 있는 것이란 뜻이 있었을까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 라이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러분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 공식 사용설명서상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논이라고 하는 알려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자, 다시 프린트 라이터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락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 다른 말로는 필드가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고 그것을 상속받아서 이 프린트 라이터도 락이라고 하는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벤트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메소드들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바에서 문서를 보는 법과 문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음... 자바의 구조를 담당하는 친구들 패키지, 클래스, 인스턴스, 상속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만들 줄은 몰라도 사용할 줄은 알려야죠. 스마트폰 만들 줄은 몰라도 사용할 줄 알면 일단 되는 것인 것처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꺼내보셔야 돼요. 자, 상속이란 무엇이고 또 상속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표현해보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